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조준하는 엑스텐 편입 영어 황선웅입니다. 자 이제 2025 대비 심화논리 과정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제 커리큘럼상 논리는 기본 논리, 심화논리, 실전논리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기본 논리 강좌에서 우리의 학습 목표가 명확했죠. 기본 논리에서는 논리라는 이 생소한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논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가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과정이 바로 기본 논리였다면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심화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심화논리 파트에서 실전논리 파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올바른 기반의 문제풀이 방법을 접목을 시켜서 완성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기본 논리를 저한테 들으셨을 수도 있고 지금 처음 저랑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논리 파트 있지만 논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정의, 방향성 같은 것들은 수업 앞부분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좌 소개 들어가 볼게요. 자 논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논리 파트는 수업 때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전에 논리를 대하는 올바른 어떤 태도와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태도와 생각만 올바르게 우리가 잡아놓으면 그 위에 문제풀이 방법을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애초에 논리라는 파트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뒤틀려버리면 그 위에 아무리 문제풀이에 대한 이론과 방법들을 접목시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논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한 얘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강좌 소개를 계속 해볼게요. 자 일단 사실 논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요. 어차피 문장과 문단을 대하는 태도와 같기 때문에 사실 독해를 바라보는 태도와 크게 시각적으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를 대하려면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객관적인 수용 능력이에요. 문장이나 문단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어떻게 텍스트 그대로 객관적으로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내 주관성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내 잣대로 이 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필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리 문제에서 출제되는 문장이나 긴 글은요. 필자의 기준과 어떤 제시된 화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만 그런 글을 발치하는 게 출제의 원리니까. 그래서 필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한테 뭘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가 대체 우리한테 출제 교수님이 우리한테 뭐를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텍스트를 기반으로 오직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논리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고 아울러서 논리에서 우리한테 완벽한 이해나 공감 능력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니 이 문장이나 꽤 긴 글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심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논리에서 묻는 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아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서 정보의 어떤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정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정본지를 걸러내는 능력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독해로까지 연계시킬 것인가 이게 심화 논리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파트겠죠. 결국 논리에서 이 관점이 제대로 잡힌 것이 독해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독해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상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논리를 접근하는 방식과 독해를 접근하는 방식 역시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옳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위한 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번 심화 논리에서 제가 이 3단계로 여러분들과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어휘, 그 어휘의 어떤 뉘앙스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어휘의 정확한 쓰임, 이 어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어휘의 쓰임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촬영하는 게 5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 넘어가면 예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논리 문제를 풀 때에도 그 논리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가 꽤 어렵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3, 4월까지는 논리 문제에 나오는 문장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해석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논리에 출제되는 문장들이 길어지고 단어도 좀 어렵고 문장 구조도 좀 복잡하고 이러면서 약간의 자기만의 벽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고 어려운 문장이 논리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구문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문장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하자는 객관적인 정보가 뭔지 그걸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장 자체를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받아들여야지만이 왜곡 없이 그대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주어와 동사, 수식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문 파악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의미의 왜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파악하는 출제 의도 파악 능력을 이번 심화 과정에서 저랑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답만 맞추고 이게 왜 답인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리 문제를 읽고 나서 이 논리 문제에서 빈칸이 우리한테 대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캐치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은 못 맞으셔도 돼요. 답은 틀려도 돼요. 하지만 문제를 보고 어? 이거 나한테 이런 걸 채워 너라고 묻는 거네? 이런 걸 채우라고 지금 출제자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끼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번 심화 논리 강좌의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거든요. 답 맞추는 건 실전과 파이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어? 문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지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실전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 파악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 의도를 파악했으면 그 의도에 맞게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내 생각과 내 감을 통해서 그 단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이 논리적인 사고력을 여러분들한테 길러드릴 건데 이 논리적인 사고력이 독해로까지 그대로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 제 심화 논리는 독해 심화 강좌와 연계해서 보시면 되게 효과가 확실히 드러날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 독해만 인강촬영을 했을 때에도 제가 기본 논리 OTF도 말씀드렸는데 꽤 많은 학생분들이 독해에서 빈칸을 풀었거나 독해를 읽을 때 썼던 방법을 논리에서도 써도 되냐는 이메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서 논리 강좌에 대한 그래도 요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 논리 강좌를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독해와의 연계성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세 개의 단계 플러스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솔루션까지 같이 제공을 더 덤으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좌 구성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문장에서 문장으로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문장과 문장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와 오늘 날씨가 되게 좋다 손톱이 길었네 커피 마셔야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문장의 유기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명확한 관계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건데 이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한 패턴 이야기 그리고 논리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패턴을 12가지로 제가 압축을 시켰고요. 그 문제 패턴에 맞는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 논리에서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더 확장시켰고요. 난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신빙성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올 기출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로 구성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최신 기출은 아니고 한 번 이상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퀄리티 있는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논리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강 대상 물론 마음 같아서는 논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5월 지나면서 뭔가 문장 구문 분석에 약점이 드러난 학생 모의고사를 치면서도 이런 약점이 드러난 학생들이 좀 있어요. 3월까지는 괜찮은데 4월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5월 되면서부터 뭔가 구문과 해석의 약간의 벽을 느끼는 학생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 심화 논리를 통해서 조금 더 구문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제 심화 구문 강좌와도 연계가 되는 강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 돼요. 논리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본문을 읽었을 때 어? 이거 나한테 이런 걸 묻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캐치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 어? 그러면 지금 논리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독해와의 연계성을 통해서 과목 간 학습의 시너지를 얻고자 하는 수험생 정말 나는 논리를 푸는 방식과 독해에서의 빈칸이나 글을 읽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통일성 있는 일관된 방식을 가져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어? 수강 대상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심화 논리 어? 확실히 기본 논리에 비해서 난도는 높였고요. 조금 더 실전에 맞는 기출 문제로 구성된 그런 어? 강좌니까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다져나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실전 논리를 할 때 우리가 어? 무리 없이 실전 논리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중간 단계로서 아주 중요한 강좌니까 어? 저도 많이 준비를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 강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길면 안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은 수업을 통해서 직접 어? 그것을 제 능력이나 어? 제 수업 방식이나 커리큘럼 전체를 수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업을 통해서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